안녕하세요 다음 주에 저희는 전장공간이 부족해서 공석할거에요 안녕하세요 네 빵집이 부족해요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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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귀여워 아주 귀여워 avan 너무 귀여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어때요? 이쁘죠? 그럼 이제 이렇게 물에 맛을 보자. 나는... 좋은 흔적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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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쁘지? 새는 색깔이 있다. 나는 이게 좀 더 예쁜 것 같아. 이것도 좋긴다. 같이 볼 수 있어. 우와! 색깔 뻔했어. 예뻐? 예쁘지? 이러면 우리 집 롯고기들이 꼬리가 좀 더 예뻐져. 새끼띠. 새끼띠.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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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봤어? 왜 쓰면 좀 안 돼? 아니. 이거 하네. 왜? 음식. 안 보여? 이게 새끼 너무 귀엽지? 왜 쓰면 안 돼? 왜 쓰면 안 돼? 왜 쓰면 안 돼? 왜 쓰면 안 돼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